야 쟤네들 뭐야? 여기 내 집인데? 뭐야 저것들 여기 우리 집인데? 저거 저거? 이라고? 저거 저거? 어 왜 이게 안죽어? 어! 호르비온이라고 아 이쪽 아니에요 호르비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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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랜만에 왔어 아아 작업대가 없구나 무기작업대를 만들어야 된다 작업대 어? 무기작업대 이거 더 좋은거야? 마을대표 2단계 있으면은 이거 더 좋은 무기작업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봐 이거봐 달라 생긴게 이장님이 더 좋은거 만들 수 있어 디자인만 다른거야? 진짜 하하! 파워암어 정비대 이건 못만들고 화학실험대 아 화학실험대 오호호호 디자인이 다르군요 마을 이장님 찍으면 하하하 야 뭐야 뭐야 누가 잡고와 야 이거 개꿀 잠깐만 이거 내비두면 줄줄이 와가지고 계속 그건데? 파밍 계속 무한파밍인데 이거? 완전 무한파밍이야 아이씨 왜냐면 내가 포탑 여기 파밍해놓은게 있어가지고 좋거든 못들어와 여기 미쳤어? 들어오면 죽지 아 난 생츄어리보다 여기가 좋은거 같아 저쪽도 싸우잖아 뭐야 아 한마리가 들어왔네요 어! 죽으면 안돼 여기 두개나 두개정도 놔두고 얘네 죽진 않네 다행히 다행히 이쁜걸로 줘야지 무기작업들 무기작업들 하아 하아 뭐야 또 소리나 아 이거 분해하면 안될거 같은데 아이씨 어 분해하면 안될거 같은데 대장장 대장장이 3렙이구나 아 아 데미지 올라가는거 봐 이씨 we 뭐 아 얘들아 어디까지 들어오는거야 어? 총검조각 총검조각 총검고 총ㄱㄱㄱ 총 becomes 총검조각 총ㅆ 총검조각 안에 있는거 다 죽은거요? 이거 뭐야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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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아니 멀쩡한데 왜 어떻게 뚫고 들어오는 너랑 여기서 뭐해 여기 장난 아니네 어우 미사일이 뭐여 우와 쟤네 뭐여 와 여기 뭐 뭐야 미사일이 계속 와 방어 제대로 해야겠네 이게 와 와아 대박인데 이거 대충 세워놓으면 안돼 대충 세워놓으면 문 닫아버려야겠어 저기 저거 죽이고 오랜만에 이걸 써야겠구만 핵도 없구만 아 와 다 막어 서로 서로 막어 서로 봤어? 다 막어 도살자가 쟤나 쎤나 쎄야 가드로 다 막어 포탑 다 고장난거야 저거 포탑 보관 이것도 고장났어? 뭐 우와 미니건 씨 진짜 대무섭네 어 한마리가 애들 다 나자빠진다봐 와우 미니버지 포탑이 기본용으로는 택도 안되네 포탑 닫아보려 닫아보려 닫아보려야지 닫아보려 이래서 문을 잘 닫고 다녀야지 이제 못들어오겠지? 겁나 무섭네 호환이 안되나보네 아까 해봤는데 호환이 안되는거 같애요 이거였나 저배율? 그럼 그러면 그냥 기본 기본만 해가지고 하자 아 기름이 없네 또 아이씨 기본개조가 강화까진 되거든 기름이 없어 이건 과학 찍어야되고 다 필요해서 과학 찍어야되고 공경하나 달아주고 포탑 분해하면 기름나오나? 잘자네 침대 보니깐 침대 몇개 모질라던데 침대가 다섯개네 침대 하나 더 줘줘야겠어 예비로 일곱개 기름을 구해야된다 기름을 구해야된다 기름 제작이 된다고? 어디서? 처음 듣는 연구야 조리대 스토브 파워모 화학 실험대 아 절삭리요? 그거 못만들어 나 지금 재료가 없어 재료 재료가 없어서 안 돼 아니지 조금 돌아다니면 구할 수 있긴 한데 여기 돌아다니다보면 구할 수는 있어요 기름통 같은거 있으니까 기름통 같은거 있으니까 총기 같은거 보냐하면 내가 그 퍽을 찍었잖아 위트헌터들이 들고있는거 무기를 바깥으로 빼가지고 하면은 무기를 바깥으로 빼가지고 하면은 기름될만한게 하나도 없냐 아이씨 교육료 설정해놨죠 근데 생츄어리에도 별로 기름이 없어 기름기름 기름기름 오라늄 기름 기름될만한게 하나도 없냐 기름기름기름기름기 기름기름기 어이 무서운데 여기 근데 여기서 센트리 보트 하나 안 잡고 와가지고 여기 볼트 88이 여기가 엄청 넓어요 아 저쪽으로도 들어오는구나 애들 아이씨 저쪽으로도 들어오네 입구가 여러 군데라서 원래 처음에 어제 이렇게 할 때 북동쪽 북서쪽 이렇게 여러 군데 뚫었었잖아요 거기로 다 들어오는 것 같아 기름 오케이 기름 두 개 어 누가 콜라가 아 아 아 아 아 아 됐다 세 개면 된다 세 개면 개조 가능 아 내가 개조를 드디어 하고 말다니 애들한테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근데 저 라듬 총이 워낙 좋아보여서 인간한테 엄청 좋을 것 같아 다른 애들은 방사능 별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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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박 아 총을 일단 주력으로 쓰고 그러면은 안 쓰는 것들을 일단 창고에다 너 놔야 돼 이런 거 안 쓸 거야 어차피 라스틸 미사일 발사기 당분간 안쓸 것 같아요 필요하면 와서 갖고 오고 이것만 빼도 꽤 올라가니까 빼버리고 됐어, 가자 찌르레게 다시 찾으러